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? 저는 수학이 제일 싫어요.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요. 이렇게 싫어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리나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수학이란 과목을 가장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냥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냥 항상 거기서 거기였는데요. 그래서 이번 패턴은 리나쌤이 수학을 좀 좋아해 보고자 사랑해 보고자 해서 준비한 I love 입니다. 나는 뭐뭐를 사랑해요. 저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I love you 있잖아요. 그런 건 말고도 고백할 때 말고 나 이거 되게 좋아해. 나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라고 할 때 like 대신에 love를 쓰셔서 좀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I love 패턴 함께 보도록 하시죠.